무슨 일인데 얼굴이 벌게 해서 회사까지 왔어? 당신이 기어이 기훈이하고 그 촛딱하고 결혼시킨다면요? 나 이 자리에서 이 약 먹고 콱 죽어버릴 거예요. 바빠, 쇼 하지 말고 가. 쇼 아니거든요? 나 진짜 죽는다고요? 나 진짜 죽는다고요? 이 결혼. 진짜 절대, 절대 안 돼. 왜? 정감이 떨어져. 아니 자기 마누라가 약 먹고 죽는다는데 어쩜 눈 하나 깜짝 안 하냐? 저 인간 나 죽고 호랍이 되기 싫은 모양이지? 핸드폰을 주고 갔네. 내가 더러워진 거를 남편이라고. 왜? 왜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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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